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소설가 김만중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 하면 딱 떠오르는 구운몽, 이렇게 학교 대할 때 배운 선생님들 기억이 났는데 김만중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김만중 was a novelist and a high-ranking official of the mid-Joson dynasty. 그렇군요. 김만중은요. 소설가이자, 그죠? novelist. 그리고 high-ranking official이니까 굉장히 고위관리였다는 거죠. 조선시대 중기, 조선왕조 중기의 고급관리이자 소설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He wrote a book for his mother. 어머니를 위해서, 자, 효자였나봐요. 쓴 책이 바로 구운몽이 되겠습니다. Which said a life of wealth and honor is not valuable and lasting. 그리고 이제 구운몽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이런 어떤 부와 명예의 삶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막 추구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막 가치롭고 영원하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스토리죠. 이야기이죠. Being famously upright and honest, he wasn't afraid to speak his mind about what he considered wrong. 이제 또 이분이 유명한 것이 바로 사시남정기라는 소설을 썼는데 자, 이분은 굉장히 올고든, upright하고, honest, 정직한 것으로 유명하셨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판단했을 때, wrong,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이 되겠습니다. What he considered wrong. 그가 잘못됐다고 여겼던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그런 의견을 말하는데 wasn't afraid,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In his book, 사시남정기, he criticized king 숙종's decision to replace queen 인현 with another woman in his court. That's, yeah. 이 그분의 책인 사시남정기에서, 이 김만중은요. 숙종이 되겠죠. 숙종은 우리가 장희빈과 인현왕으로 굉장히 유명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숙종 왕을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 숙종의 결정이었는데요. 바로 원래 비우인이었던 인현왕후를 그 궁중에 있는 또 다른 그런 후궁으로 교체를 하고 인현왕후를 쫓아낸, 이러한 것에 대한 결정을 또 사시남정기라는 소설을 통해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련된 크로스월드 퍼즐 풀어볼까요? 네, 첫 번째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3번을 볼까요? Period of time when a person is alive. 자, 누군가가 살아있을 때 그 시기, 이게 무엇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문장은 좀 거창하지만 한마디로 인생, 삶 되겠죠. life. 4번, existing or continuing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지속되고 존재하는, 그죠? 계속 지속적인, 뭐 이런 거 뭐죠? lasting 되겠죠. last라는 거는 뭐 마지막 이런 의미도 있지만 뭐 어떤 것이 지속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lasting 하면은 adjective으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새로 1번 볼까요? always behaving honestly. 항상 정직하게 행동하는 그런 거죠. 아, 또 올고든, 그죠? upright, 아까 나왔고요. number two, person who writes novels. 소설을 쓰는 사람. novel의 힌트가 있죠. novelist 해서 is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OK,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